또 매일경제 기사고요. 오랜만에 이곳 기사네요. GBC 땅값 개발 후재 5년 만에 2.5배로 이거 그때 얼마에 현대가 매수했었죠? 1조 2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때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11조. 그렇죠. 11조. 10조 이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5년 만에 2.5배가 됐다는 기사인가요? 제가 10조 2천억이 매수할 때 비싼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칼런로 몇 번 썼고요. 거기는 최소한 5배 이상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메인 기사는 GBC 땅값이 2.5배로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연례적인 보통 이 시간쯤 되면 내년 표준지가 어디가 제일 비싼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한 번 나오고 또 6월 달에 또 한 번 나와요. 이런 기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은 아직까지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GBC 이제 이거 삼성동에 있는 부지 현대차가 매수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향후 10년 후에 아마 최고 땅값은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그 자리가 아니라 GBC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말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한 6,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아마 역전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명동 리퍼블릭 자리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땅감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거긴 그냥 단층이잖아요. 거의 몇 개 층 안 되고 좁고. 그런데 이제 GBC 같은 경우는 105층이고요. 또 지하, 영동 지하도시를 또 한 7개 층도 또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여 개 층에 대한 밀집도가 모이는 땅이기 때문에 명동 땅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밀집도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교통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은 GBC 땅값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오게 되는 땅들을 주목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존에 제일 비싼 땅인 중구 충무로 일가에 있다라고 하는 네이처 리퍼블릭 빌딩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동의 GBC 빌딩도 있고요. 롯데 월드타워도 또 높아졌잖아요. 그것도 아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충무로 가면 또 이제 명동역 GBC 건물 또 되게 비싼 건물 중에 하나인데 CGV CGV 죄송합니다. 제가 GBC라고 해서 헷갈렸네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뜨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성수동인데 성동구. 거기도 지금 보면 카페 골목에 있을 텐데 지금도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또 이제 서울 포레스트라고 해서 아크로에서 짓는 것들도 내년에 입주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입장에 되면 거기도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좀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금액이고요. 그게 오르기 때문에 주변 땅값도 올라갈 거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실거주든 투자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12, 16 대책에도 호가 1억 오른 아파트 어디에서 이제 한 4군데 정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인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사인가요? 그 호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거래가로 되면은 그때부터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이해를 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좀 호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프리미어 팰리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고래힐이라고 해서 고독동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게 좀 됐어요. 이제 고독의 신규 아파트보다 많이 오래됐는데도 신규 아파트들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다. 이런 것 좀 그런 추세의 경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당구에서 가장 뜨고 있는 동네가 이매동이거든요. 이매동의 진흥 아파트 굉장히 인기 있는 소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또 분당구의 이매동도 끊임없이 집시상승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고요. 농구의 중계동 같은 경우는 교육 학군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서대문구의 홍재원 현대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최근에 계속 입주하면서 한 단지만 입주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자꾸 입주하다 보니까 서대문구 전체가 계속 입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입지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16 대책에도 호가가 오른 단지들은 대부분 다 아마 신규 아파트나 아니면 신규 아파트 이슈가 있는 지역들일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관심 지역, 관심 아파트의 시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지 보압인지 하락할 추세인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요. 아니면 지역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유입될 여지가 없는데 올랐다. 그거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조심하셔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고요. 서울경제의 기사입니다. 가뜩이나 신축 귀한대 서울 분양권 시장도 문 닫는다. 12.16 대책 호폭풍 상한지에 잇단 규제로 물량 품기 속 내년 3월 목동 아이파크 위부 끝으로 서울서 전매 가능한 단지 사라져 재건축 입주권도 사실상 거래 막혀 수도권 곳곳으로 풍선효과 확산 이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기사일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가 완전 금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심지어는 또 분양권 전매뿐 아니라 실제 입주한 다음에도 일정 기간 매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를 얼어붙게 하는 거래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행을 하게 됐으니까 이 제도 내에서는 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은 신축이 점점 귀해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양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매물이 목동 아이파크 위브일 텐데 목동 아이파크 위브는 신정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신정 뉴타운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아이파크 위브가 이건 내년에 입주하는 것들이고요. 후년에 입주하는 목동 아델리차라고 하는 레미안이 있습니다. 목동 레미안 아델리차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최초부터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단지여서 아마 그건 더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신정 뉴타운 목동 아이파크 위브가 마지막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대단지이기도 하고요. 신정 뉴타운이 지금 두 개가 입주해 있고 두 개가 공사 중이고 또 두 개가 분양할 예정일 텐데 제일 대단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거래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건 100% 오르죠. 이런 물건들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도 또 싸기도 하고요. 신정 뉴타운이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중에 제일 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색 증산도 쌌는데 그것보다 더 싼 게 신정 뉴타운이었고요. 아마 지금 더 싼 데가 상계 뉴타운하고 실내 뉴타운이 될 텐데 실내 뉴타운은 분양을 안 했고요. 상계 뉴타운은 한 단지 분양해서 그건 벌써 오래전에 분양해서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권 거래되는 뉴타운 중에서는 제일 싼 뉴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뉴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권이 거래가 안 되면 신규 아파트 청약으로 많이 더 몰릴 텐데 내지는 입주권으로 몰릴 텐데 물건은 더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하고 특히 후년 2021 저는 2020보다 2021이 더 걱정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니즈에 대한 불안들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내년에 확실하게 공급 대책이라든지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IMF님 공찬님 나오셔서 입주권과 재개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많이 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입주권은 그래도 분양권보다는 조금 더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매수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로또 아파트는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둔천중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로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베일리 원베일리도 결국은 내년에 분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가점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몇 개 남지 않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입주한 아파트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또 신규 아파트를 또 면세라든지 감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또 팔지도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튼 신축이 귀한 것들은 사실이고 이거는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 재개발 재개한 축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이 정부에서 물꼬를 터줄지 그것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